난 찬성 가야된다고 봐 나는 찬성 안하면 한패 다들 찬성하려고 했어 니가 너무 빨리 둔거야 자 다 찬성했으면 출발해볼까 이번엔 어떤 아이템으로 갈까 날라다니는 걸로 가시죠 야 내 것인아 안하고 있어 말해 아 지금 이렇게 안하고 있어 엔세 스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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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, 2, 8, 3 문의 시작합니다. 우리 또 가요. 가야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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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?